안녕하십니까. 최경식 남원 시장이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지난달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 시장은 여전히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태우 기자가 전합니다. 윤승호 전임 시장과 강동원 전 국회의원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정치 신인으로서 지방선거를 승리한 최경식 남원 시장. 선거 기간 이미 허위 학력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윤승호 후보는 토론회에서 최 시장에게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이 맞냐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최 시장의 답변은 명료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최 시장을 검색해보면 학력 사항에 한양대 졸업이라는 소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백과사전에도 학부를 한양대에서 마쳤다고 공개돼 있습니다. 학력 논란은 또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배포한 명함에는 행정학 박사라고 표기돼 있지만 실제로는 소방행정학의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사실관계를 면빈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본인 스스로 한양대 졸업을 명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지 여부와 함께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기 위한 체증 작업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된 내용이 있으니까 학력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실관계 부합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 수집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최 시장 측은 공식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은 채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 전해왔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5월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해 최 시장을 이미 경고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허위 경력이나 학력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명시하고 있고 그간 판례에서도 형량이 가볍지 않았던 사안인 만큼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